이제 수요일이다. 수요일에는 지정훈 선생님과 즐거운 생활 공고를 하는 날이다. 오늘은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정말 재밌겠다. 오늘은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오늘은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오늘은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난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오늘은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오늘은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 밖에서 버치로 공고를 한대.